엔딩 2시 야 이거 분해 됐어 먹나가 네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다 보이네요 이제 무의도에서 출발합니다 최대한 가볍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다들 맥시멈 리스트처럼 허깍 채웠습니다 저도 한 18kg, 20kg 조금 안되는 느낌 이번에는 좀 쉬운 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원래 좀 어려운 코스 저 매기려고 가라다가 본인도 힘드니까 일단은 쉬운 코스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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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저기 위에 올라가야지 야 이거 보내줬어 영락아 지금 여쭤보니까 바지락을 캐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라면 들고 왔는데 라면을 들까 생각 중 바다를 건너서 숲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텐트 칠 수 있는 박쥐 스팟인 것 같습니다 벽이 다 부듭혔네 바람이 많이 무네 오늘 강풍주의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서 많이 오겠습니다 렛츠고 쓰레기는 책으로 가져가십시오 다 왔습니다 오늘 전세캠입니다 전세캠 백좌자 하겠습니다 지금 짐을 놓고 스팟을 보고 있습니다 짐을 놓고 스팟을 보고 있습니다 와 좋네 좋아 감이 다 젖었어 와 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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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바위 올라오다가 차키로 떨렸습니다 대긴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갈 수 있을런지 창티도 치고 있습니다 사마야 코리아 에디션 2번입니다 1번도 갖고 있고 2번도 갖고 있습니다 2번도 갖고 있습니다 들어봐 들어봐 수수잔이 엄청 커 보이는데 모든 것들을 어디있냐? 자리 안보여 뭐야? 난 커플인데 이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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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네? 오이도 전셋캠 해본 사람 있냐고 오늘 인천에 강풍주의보 떴는데 바람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비는 안오고 다행히 햇빛이 찌는데 많이 덥고 습합니다 날씨 미친거 아니야? 바람이 많이 벌어가지고 파도가 많이 센데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나는 눈이 너무 무서워 고기 멋있어? 어디? soak DOING 완전 정ez해 vér식인데요 완전 반갑게 맞아 주시네요 과연 봉지 나올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사람이 미친듯이 불고 있습니다 안전해봐 랩이 추고 됐다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물도에서 퇴근합니다. 가방에 짐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제 차 키가 열릴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